아휴 요새 입맛이 없어 죽갔어요 몸무게도 빠지고 선생님 입맛도 끄는 약이 있다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을 종종 뵀는데요 그런 약이 정말 존재할까요? 네 있긴 있습니다 메이게이스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런 약물이 어떤 계열의 약물이고 어떤 부작용들이 있고 이 약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검사들을 해하셔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논현내과 전문의 임량빈입니다 메이게이스는 여성 호르몬 프로제스테론과 같은 성분의 약으로서 본래는 유방암과 자궁암 치료에 사용되었어요 하지만 우연히 체중이 증가한 것을 보고 항암치료를 받으시는 분이나 에이즈 환자분들에게 연관된 체중 감소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치료를 했더니 여러 차례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항암치료를 받거나 에이즈 환자가 아닌 일반 시니어분들 중에 체중 감소를 겪으신 분들에게 치료를 해드렸더니 별로 효과는 좋지 않았어요 독립적으로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시니어분들에게는 효과가 미세하게 있었고요 오히려 양로병원에 계신 시니어분들에게는 혈전이 많이 생겼고 또한 사망률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논현내과 학회에서는 이 약물을 시니어에게 드리면 안 되는 위험한 약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부작용으로서는 시니어 여성분들에게는 하혈이 잠깐 나타날 수 있고요 남성분들에게는 발기부전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한 위장장애, 고혈압, 불면증과 부신기능저하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의사양만 이렇게 무서운 얘기만 하는데 그럼 약 없이 어떻게 치료하려고? 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그러니 입맛도 꾸는 약 좀 주세요 라는 질문에 저는 왜 입맛이 없으세요? 체중이 얼마나 감소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도와드렸더니 아래 나가는 이 화면처럼 제 환자들도 이렇게 체중이 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네 맞아요 시니어분들에게는 몸무게가 빠졌다는 것이 건강적 신호입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 내에 평소 몸무게보다 5% 이상이 빠졌다면 꼭 주치의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제 환자분들에게 매개의 수 없이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짧게 말씀드리면은요 물론 체중관량의 가장 위험한 원인인 암, 검사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했고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논현내과에서는 시니어의 정신건강과 소화기 건강을 심층검사 들어갑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자식들과 멀리 사는 시니어분들은 혼자서 식사를 주로 하시는데 이렇게 밥을 한 번 해놓고 반찬을 냉장고에서 꺼내먹고 다시 넣어놓고 이런 것을 여러 번 반복하시다 보면서 입맛도 없어지고 우울증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식사 준비가 귀찮고 어려워지면서 하루의 끼니를 두 번으로 줄이시고 하루 권장 칼로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70세 남성은 적어도 하루에 2000에서 2600 칼로리를 섭취하셔야 되고 70세 여성은 적어도 1600에서 2000 정도의 칼로리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 꼭 10에서 35%의 칼로리는 꼭 단백질에서 와야 되는 거고요 이제 50대부터 시작하는 근감소증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칼로리를 올리려고 식사를 더 해보려고 해도 위에서 안 받아주면요 역류성 식도염과 만성 위염 이런 것들을 걱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위 내시경 다시 하고 위장약과 소화제를 잘 사용하면 효과가 있고요 또한 변비도 중요해요 아래가 해결되지 않으면 위에도 별로 받아주길 싫어서 입맛도 없어지거든요 소화기 기능은 구강 구조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 구강 문제도 참 중요해요 치과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면 꼭 해결하시고요 구강 건조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영상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 환자분들도 이렇게 체중이 다시 돌아와 주셨고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참 힘들었습니다 이렇듯이 노년 내과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선생님 약 좀 지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네 약 여기 있어요 시도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치료가 약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진심어린 관심과 관찰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년 내과는 미래의 의학입니다 옆에 나가는 영상들도 확인하시고요 만약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 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